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어제 커피 전문점에서 발효술을 만들어서 그걸 정류하면 정류주가 되죠. 아주 고농도의 높은 도수의 정류주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커피에다가 정류주, 그걸 한두 방울, 한방울이나 두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맛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향, 커피 원두죠. 로스팅한 원두를 정류기에 넣고 밑에서 열을 가열하게 되면 그 원두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게 커피 정류액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걸 스프레이 같은 데다가 넣어서 뿌리게 되면 커피향이 확 퍼지는 그런 것도 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잘 아는 분이 부산에 수영 로타리 있는 데서 크게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자. 자기가 그 커피를 대겠다. 실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발효술 만드는 것만 해도 커피가 거의 한 30kg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한 커피들을 다 스폰하겠다. 이렇게 어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더 내었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실패하면 어찌하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도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저렇게도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또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저렇게도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사안식생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걸 하나하나 또 발효하고 술을 만들 커피 하나만 가지고 커피 원두 가지고 커피 발효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유원플러스균이 있으면 커피 원두 가지고 커피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류시키면 커피 정류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류주는 실제 커피가 만약에 10리트다. 커피 술이 10리트다 그러면 정류주는 1리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이 굉장히 적게 나오죠. 하지만 그게 고농도의 알코올입니다. 고농도의 정류주 고농도의 술이죠. 보통 도수가 한 30도 40도는 기본으로 오르죠. 정류를 한번 더하게 되면 그게 50도 60도까지도 도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일반 커피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향이나 맛, 전체적인 풍미를 확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쭉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실패고 뭐고 다 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아주 참 체격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실험을 우리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술 만드는 데도 한 한 달 정도, 넉넉잡아 한 달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게 더 좋죠. 천천히 술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커피 술이 무르익으면 당연히 정류주나 이런 것도 맛들이 훨씬 더 좋죠. 향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만 가지고도 액체를 커피향을 뽑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정류기 그거 가지고 향수를 뽑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향수 뽑는데 정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두, 커피 원두를 가지고 향수를, 커피향을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그걸 커피 정류주하고 이렇게 섞어서 맛과 향, 그걸 또 커피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넣어가지고 맛과 향 이렇게 내는 이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실험 과정을 앞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실패한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게 되면 실패를 안 하게 되죠.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실패를 우리가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실패를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많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실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꽃길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의 실패의 노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뒤에서 격려하는 그런 뜻에서 발효를 할 때는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원플러스균, 저희들 발효종작균을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정말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입이라고는 이거 판매하는 수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따로 실험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커피 살 돈도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커피 좀 괜찮은 거는 원두 1kg에 한 1만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술 하나 만들었는데 한 30kg 정도 들거든요. 그럼 그러면 3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커피 향만 뽑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또 이래저래 한 10kg 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발효커피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술을 가지고 발효커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효커피 만들려고 그러면 또 거기도 한 20, 30kg 또 들어가죠. 이래저래 하면 뭐 커피 50kg, 100kg, 원두 50kg, 100kg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원만 잡아도 100kg 같으면 100만원이죠.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단순한 실험 몇 개만 하는데도 벌써 커피 값만 100만원이에요. 원두 값만. 근데 이제 이걸 또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커피 값은 원두 값은 자꾸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로 우리가 커피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산약초. 우리나라 산에는 5만 대만 약초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국이 국토가 70%가 우리나라는 국토 70%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나는 약초들, 그걸 우리는 이제 산약초, 산에 나는 약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산약초 이렇게 치보니까 뭐 베리베리게 다 있습니다. 뭐 5만 대만 그런 산약초들이 다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물론 식용, 한의사나 한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약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저희처럼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약초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약초는 이제 약용식물, 약용식물 이래가지고 170가지인가? 180가지가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약용식물 이러면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착 나와요. 요즘은 인터넷이 최고입니다. 모든 지식이 싹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거의 99% 저는 지식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 그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고살고 그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약초 아니면 책을 몇 권 사세요. 여기 뭐 교복음계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베리베리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사면 약용식물 넣어. 약용식물이라는 건 좀 안전한 거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약초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약용식물을 한 개 한 개를 싹 다 발효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에다가 그 약용식물을 담가가지고 뭐 담금주로 해가지고 술 만드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 소주에다가 약용 약초를 넣어가지고 우란 거죠. 우란술이지 그게 무슨 발효술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약용식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엉거키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엉거키가 들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기가 어디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엉거키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 발효종자균, 유원플러스균을 넣어서 발효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보통 한 달 전후 걸리거든요. 한 달 전후면 아주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술, 엉거키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류를 시켜버리면 이제 정류, 고농도의 정류액이 나오죠. 그러면 그 술을 마셔보면 여러분들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엉거키의 이런 효능들, 엉거키의 좋은 점들 이런 거는 그 커피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피 마실 때 한두 방울 딱 해서 맛을 낸다든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효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초, 산약초를 가지고 효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효소가 저는 이게 무슨 향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설탕의 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탕에 옳아가지고 제리 놓은 걸 효소라고 그러는데 그걸 설탕물이라고 그러지 그걸 효소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탕에 제리 놓은 게 그게 무슨 너무 효소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뜻을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효소, 효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하나하나 약초들을 전부 다 발효하자. 발효를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발효하는 게 이제 술로 술이 된 게 그게 바로 발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초 된 거 그게 바로 발효된 거죠. 그런데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술은 보통 한 달 전후 안에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발효됐다면 이제 어떤 약초를 이제 저희들 이제 발효종자균이 계속 먹고 이래가지고 이걸 분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만큼 큰 거를 갖다가 계속 분해해가지고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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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쪼개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먹게 되면 사람이 그걸 미생물이 쪼개놓은 걸 사람이 먹게 되면 안에서 쪼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미생물에 해가지고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물질들, 미생물의 그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 그런 걸 이제 저는 효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탕에 쪼린 걸 가지고 효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잘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특정한 약초들을 계속 먹이잖아요. 그걸 계속 먹어요. 먹고 그 먹는 과정, 먹고 싸고 먹고 사고 미생물들이 사람도 먹었으면 싸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미생물도 먹고 싸고 먹고 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 이제 그걸 이제 저는 효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책도 오만 때만 개 다 있고 굉장히 뭐 특히 사자초, 백과사전, 백과 이런 거는 좋죠. 오만 때만 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초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의사나 그 다음에 약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그 본초, 본초 해가지고 뭐 책 제목이 저도 옛날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요즘은 뭐 금방 듣고도 찾고야 될 뻔입니다. 아 반야합, 하편, 반야합편, 본초, 강목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기운, 일기, 일미, 일색으로 해가지고 그 약초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 몸 그게에다가 이렇게 쓴다 막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초, 강목이나 반야합편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약사나 한의사, 한약사나 한의사 같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지식들이 있으면 그 약초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약초에는 독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들을 어떻게 이제 제거하는 걸 우리는 법제라고 그러죠. 이제 하는 걸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약용식물로 쓰라고 한 거, 안전한 거, 독 없는 거 그거만 쓰면 돼요. 그거만, 그거만 해도 170까지입니다. 바쁩니다. 그거 다 쓰기도. 그래서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실제 2, 3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려하지 말고 내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료해가지고 하면 되죠. 집에 그런 거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돈돈하죠. 1년 내내 던돈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이제 내 식구들이 특히 어디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 이제 고기에 좋은 그런 산약초들이 뭐 인터넷에 막 너무 많이 이제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싹 봐가지고 그 약초 사는 거는 그냥 뭐 인터넷에 이제 약초 판매 뭐 이렇게 치면 또 파는데 다 나와요. 그리고 또 클릭하고 주문하면 그냥 막 딱 갖다 줍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포장해가지고 다 갖다 주거든요. 택배로. 그래서 그거 사고 쓰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그 진행 상황을 이제 커피술만 만든다. 커피술 만들어가지고 커피에 넣으면 뭐 시끄럽고 당연히 맛이 없죠. 근데 그걸 정료를 해버리면 정료, 커피술을 만들어서 커피술을 정료해 버리고 나면 정료주가 되면, 커피 정료주가 되면서 맛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산약초들, 산약초 한 개 한 개, 뭐 100가지 산약초 해가지고 막 때려 넣어가지고 하면 어, 놈이 누구하고 뭐 어떻게 발효되는지 알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발효술을 만들고 그걸 다시 정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액체, 실제로 정료해봤자 뭐 이만큼 나오겠죠. 그런 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넣으면서 이제 그 커피하고 맛 같은 거, 그 다음에 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발효실험들을 산식샘하고 쭉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 합니다. 대충 기간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반응을 봐야 되죠. 손님들이 어, 이건 좋더라. 뭐, 이거는 여성들이 좋아하더라.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더라. 이거는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좋아하더라. 이거는 젊은, 뭐 20대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반응을 자꾸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산식샘 그 커피숍에 가서 직접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그 이걸 이제 섞고 하는 걸 이제 뭐 술집에서는 카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섞이면 맛과 이렇게 달라지는 거 뭐 또 하는 아, 제가 이거 뭐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곧잘라서 이제 맛을 보면서 또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